야, 광규야. 너를 두고 아침에 치열했다. 왜요? 영선이하고 안선이하고 치열했다. 치열했다. 얘야, 잘 됐다. 그래서 1등 했어요? 아니, 지금 광규 결정만 남은 상태야. 둘 중에 하나를? 어머, 완선아 그런 일 있었어? 뭐야? 광규 씨를 두고 그렇게 싸움이 났어? 싸움이 엄청나게 났죠. 영선아! 진짜? 잠깐만, 잠깐만. 이제 결정하자, 이제. 뭘 결정해? 결정해, 결정해. 아니야, 그냥 우리 썸 타는 걸로 계속 가자. 아, 진짜야? 나는 이 썸 타는 기분이 너무 좋아. 오케이, 오케이. 결정된 게 나오면 재미가 없어. 아니, 영선 씨, 영선은 썸도 안 타면서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? 썸 타보려고. 아, 광규, 우리 광규랑? 어머, 우리 광규 됐어? 서울 엄마예요. 시어머니야? 네, 엄마. 야, 야, 내 시아버지다. 어머, 아버님. 우리 광규가 귀엽지. 동 lament해줘? 언니! 아이, 발, 발, 발,발! 아니야, Arnold George hitbox. 바로 뛰어가서 해 주네. 언니! 아이,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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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! 아유, 골감은 뜨네, 골감은 진짜. 와, 나 이거 멋짓겠다. 양쪽에서, 양쪽에서. 야, 이거 뭐 하는 거야? 어, 그런데 진짜 멋있었어. 왜?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. 사온 거 좀 먹자, 우리. 오빠, 들어가서 먹어요. 그래. 아, 방에서? 그래.